다음 곡은 이번에서 저희 미니앨범 No Mercy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안무의 포인트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안무의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상대방을 위협하고 약간 시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No Mercy의 곡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처음에 이렇게 펴주고, 두 번째는 손을 크로스해서 다시 펴주는 거고, 세 번째는 다시 원래대로 펴주고, 뛰면서 크로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골반으로 세 번 땅을 치시면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뒤쪽으로 골반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하면서 다운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포인트 되는 안무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은 파트는 제가 부르는 파트예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를 두드리는 느낌으로 북치는 느낌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음악에서도 이제 비트가 막 나와요. 그 비트에 막 이렇게 쳐주시고, 최대한 강렬하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부처연습하는 부분도 되게 신나게, 신나고 강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이끈다는 느낌으로 진짜 손을 힘껏 내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연습. 이렇게, 부처연습. 이렇게, 부처연습. 이렇게, 부처연습. 이렇게, 부처연습. 이렇게, 부처연습. 네, 지금까지 문앤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문앤젤로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문앤젤로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앤젤로입니다. 손으로 뒤를 향해서 달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죄송한데, 쾃다리아가 길어서요. 몇! 셋! 둘! 뒷! 암호. 셋! 셋! 셋. 셋! 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